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11기 하하 11장 말씀입니다. 요하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리아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번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번의 1은 손흥문에 있고 3번의 1은 호위드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여를 진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며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상음해.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라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며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라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며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드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리아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칠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 안국, 이스라엘이었죠. 예우에 의하여서 아합 집안이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심판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아합의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그치질 않았어요. 이게 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전염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에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흘러간 거예요. 1절 말씀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달리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우사밭 시대 때, 이 유다의 여우사밭 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잖아요. 이 여우사밭 시대 때 다윗의 집안으로 시집 온 아합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리아하고 여우사밭 왕의 아들 요람 왕하고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아달리아가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였어요. 남유다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1년 만에 죽어버리잖아요. 문병 갔다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어머니 아달리아가 자신이 정권을 잡기 위하여서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그 손주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 아달리아가. 모두 다 멸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아버려요. 누가 아니랄까 봐 북왕국에는 이세벨이 있었다면 그 이세벨을 어머니로 둔 아달리아가 남유다에 와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했던 짓을 똑같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왕국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계속 쿠테타를 일으키고 살해를 하고 계속 왕조가 바뀌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따라 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런데 남유다에는 다윗 왕위를 보호하시겠다라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왕조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뀌는 순간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아달리아를 통해서 남한국의 약속이 끊어질 위기가 처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등불이 꺼질 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상하시다시피 그러나 그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2절 말씀.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막 피바람이 불고 있는 그때에 이 아달라의 거의 미친 사료인 거죠. 손주들을 다 죽이는 그 가운데 그 와중에 그의 고모 요하스의 고모였어요.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이 여호세바는 아하시아 왕의 누나였어요. 누나. 그러니까 이 누나가 그 중에 자기 동생의 아들 중에서 요하스를 그 와중에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침실에다가 유모와 그 요하스를 거기다 숨깁니다. 막 죽이는 그 가운데 침실에다 숨겼어요. 침실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숨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곳에서 숨어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 중에서도 빼내어 아달라를 피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라의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어요. 여호세바가 그런 역할을 한 것이고 요하스가 그때 한 살 때였는데 그냥 갓난아기예요. 그 요하스는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략과 악한 영의 시도는 역사 속에 늘 있어 왔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지금도 그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도 주님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 하나만으로도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여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열방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오늘 기도했지만 북한 땅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죽임 가운데서도 그 죽음 가운데서도요. 이 아달라가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그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어요. 3절 말씀에 요하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성전에서 6년을 길렀대요. 걸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갓난아기들이 막 울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걸리지 않아요.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그를 보호하면서 살았을까? 그러니까 아달라는 성전 근처도 안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안 가요. 아예.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이 때에 말씀해 보면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사실은 세상이 볼 때는 아달라가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누구나 다 보이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역사적인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중세시대가 그랬었고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도 그랬어요. 말라기 시대 이후로 신약시대까지 400년 동안은 암흑기라고 침묵기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는 그 역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이 땅 가운데 세상이 다 다스리는 것 같아요. 위정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예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짜 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이 다스리는 그 눈에 보이는 다스림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그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영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 통치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생각과 마음의 다스림을 받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기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왕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앉아서 왕 노릇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말해요. 세상의 통치를 따라서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깨우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절말씀입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제 여호야다가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예우에 의해서 전쟁에서 칼에 의해서 심판했는데 남유다의 그 약속을 지키는 자로 여호야다를 쓰십니다. 이게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아까 요아스를 숨겼던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부와 고모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이 여호야다는 주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가 요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들은 은밀 군 장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일을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가리사람의 백부장과 호위병 백부장을 불러요. 이들은 다 용병이었어요. 외국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왜 그랬죠? 그 당시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왕궁을 지키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달라 밑에서 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용병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들을 불러요. 이 여호야다가.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여 맹세하게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드디어 7년째 되던 애의 요가스를 보여줘요. 그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해요. 하나님의 등불과 약속이 꺼지지 않았구나. 그렇게 아마 감격했을 거예요. 5절 말씀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의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라.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의하되 주의하여 지켜라. 주의하여 지켜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 안식일이었어요. 그때는. 성전에 드나들 수 있는 건 제사장들과 레이인들이죠. 성전을 지키는 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자와 나가는 자. 오늘 혹시 일을 하는 자와 또 비번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교대식이 있었던 그때에 들어오는 자나 나가는 자를 이렇게 세 무리로 나눠서 먼저는 주의하여 궁을 지키라고 합니다. 아달라가 있는 궁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혹시 아달라가 나와서 찾지 않나. 주의하게 삼엄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주의하여 바라보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매일 합신 기도를 쓰면서 매일같이 세상을 우리가 주의하여 보고 있잖아요. 그 자를 세 무리로 나눠서 지키게 하고요. 또 두 무리는 성전을 지키게 합니다. 성전을 또 지키는 자가 필요해요.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인 요아스를 왕의 자리로 올려오는데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었어요. 진짜 왕을 빨리 모셔야 한다는 이 한마디, 이 한마음으로 그것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여 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을 모시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가정에도 이 왕을 모시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내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님이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주님이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주의하여 지켜보고 하나가 되어서 빨리 주님을 초청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다스림을 받고 있고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어느 순간에 화가 나고 이것들을 빨리 주님 앞에 가져와서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달라가 다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탄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그렇게 미친듯이 활보하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신신하게 아주 치밀하게 은밀하게 지금도 여러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 땅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백부장들이 모든 병사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여우야다 앞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으로 와요.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여우와의 성전에 있는 다잇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줍니다. 그동안 쓰임받지 못했던 다잇 왕의 약속으로 더 이상 싸울지도 않고 방비도 안 되는 상태. 다 성전에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 약속들이. 그런데 그것을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백부장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잡습니다. 다잇의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싸우는 것과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이 모든 것이 약속을 붙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우야다는 사뭄한 어무속에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서 왕관식을 이제 거행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여우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여우야들이 어린 요아스를 데리고 와 이제 궁으로 그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리에서 율법책을 그에게 줘요.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모두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왕로를 타는 나라가 된 것이에요. 감격적으로 왕께 만세합니다. 이렇게 아달라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때가 옵니다. 아달라의 6년이 찾아와요. 누구나에게나 그렇고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율법책을 받고 기름 부어 세운 자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가 왕이라고 아달라가 힘을 통해서 폭력적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그를 왕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진짜 왕자에 오를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왕자가 된 것처럼 그 말씀을 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달라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 떨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진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완성되었다는 겁니까? 아직도 안 왔다는 겁니까? 가까이 왔다는 것은 누구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누구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자연을 다스리세요.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사람들이 그래요. 대체 저 사람은 어디서 와서 바람과 풍랑을 다스리는가? 다스리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자연을 다스리지? 그런데 그가 보여줘요. 질병을 다스려요. 육체의 혼란함, 혼돈을 잠재우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다스리시고 질병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한 귀신도 다스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말씀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누가 진짜 왕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끝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죽었어요. 그때 아마 사탄은 만세를 불렀겠죠. 그런데 그 보란듯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건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그 약속의 왕의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다시 앉으세요. 이 자리에, 이 약속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이게 언약의 회복입니다. 언약의 회복. 무슨 언약입니까? 출애극기 6장 6절 7절에서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예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이 약속을 계속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그 시대에도 하나님 끊임없이 지금도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예 새겨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신의 산에서 새겨진 그 약속이 깨어진 돌판이 깨어진 것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너희 마음에 내가 두고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계세요.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계시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을 깨우는 자인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함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 약속이에요. 매일같이 변하는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비가 오니까 여기서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그 물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다 거기만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거슬리잖아요. 그게 한 방울만 떨어져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감정에 휘둘려서 사냐고요. 그 연약한 왜 나를 붙드냐고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 변하지 않는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달라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갑절의 성령으로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달라와 같은 막막한 현실을 만났습니다. 주여 질병의 아달라를 만나고 경제적인 아달라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둥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여 나를 붙들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아버지 자입니다. 하나님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아버지 하나님 버려진 자와 같이 죄에 묶여서 종로로 타던 자입니다. 그런 나를 주께서 살리셔서 부르셔서 하나님 꺼지지 않는 둥불에 그 약속에 참여한 자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자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삶과 행동 아버지 그 모든 말의 하나하나까지도 주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주여 오 주와 아버지 그 약속의 성취가 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께 만세 외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그 왕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다스림을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백성으로만 있다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오 주여 예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오늘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나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달라에게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달라에게 이 교회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달라에게 우리의 가정을 빼앗기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셔서 깨어서 주의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하여서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